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혜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응암에 있는 비글즈 유도 앤 주지스 라는 곳인데 여기가 인연이 참 많은 곳이에요 왜냐면은 뒤에 계신 관장님께서 제 영상에 자주 나오셨던 그 고수의 사냥이거든요 오늘 한번 오늘 한번 체육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 선수들과 한번 연결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글즈 유도 주지스 윤희란 관장입니다 체육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도바보에 통해서 유도하다가 좋으신 분들 너무 많이 만나고 유도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유도잔을 차렸어요 되게 다른 유도장이랑 다르게 2층이고 되게 모던한 분위기로 끊었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비글즈 유도바보에 특징이 있나요? 일단 화장실에 비대가 있어요 하하하하 가정식 화장실로 비대가 있고 저기 뭐야 타일이실 바닥이 다 타일입니다 타일이고 그리고 저희 술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있고 하하하하 다 같이 뭐 침묵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모든 걸 장소에서 할 수 있게 약간 아디트의 느낌으로 SNS 채널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제가 띄워드릴게요 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언제인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수영 찍으면 중에서 올라가잖아요 하하하하 아니 연예인 이게 연예인이야 요즘에 5 3 2 2 3 4 5 5 5 5 5 5 5 5 저 이제 굳히기 한판 했는데 뒤질 것 같다고 5 5 5 6 5 6 6 7 8 9 10 11 12 13 12 15 13 12 18 19 13 14 15 15 15 15 , 15 3 3 4 5 5 6 6 7 7 5 7 8 10 10 11 12 11 12 12 13 13 14 15 15 15 15 15 15 16 16 21 22 23 아아! 아아! 두 장려! 아아! 나아! 아아아, 야아! 형, 나와봐. 형, 나와봐. 실패 아 비가 있어! 어이! 좋아! 아 좋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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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이랑! 쥬와! 아이! 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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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왜 이러면서 돌아다니? 아이씨! 아이씨! 으이! 으어! 아이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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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3, 2, 1 2, 3 3 2, 1 1 2 2 1 3 3 하나, 둘, 셋, 넷. 아, 너야. 아, 나이스 나이스. 피ун. 싹. 하나, 둘, 셋. 아, 이 bm. 바뀐 나. 나 이 bm으로 웃어요. 아, 나 이거 round yah. image. 원, e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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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아, 시발이라서 한번 얘기해 주셔야 돼, 시발이라서. 시발이라서 다 하도록 해. 야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운동 다 마췄고요 이게 운동라는게 쉽지 않네요 이제 저희 운동 다 마췄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넘어갔어요 이게 운동라는게 쉽지 않네요 일단 집에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가대표